1시간 기도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시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빛도 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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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곳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 우리의 교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위세집에 유시아나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데레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재가 재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이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이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그대가 나와 함께 천사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읍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거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메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며 그가 가서 본 중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세마리아 성업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함이 여로보함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함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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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제자를 잡으려다가 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손을 다시 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대하여 주심을 봅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영혼이 말라버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을 허락하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주님을 그 안에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주드려주실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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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보암의 죄를 규탄하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를 따라가 먹고 마십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붙잡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속이는 자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교회마다 말씀의 부응이 일어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하소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해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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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을 얻을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치유, 기도의 응답이 아닌 주님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주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죄인됨을 parce территории 주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rozum babe 주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caus다 주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시켜취하시고 주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corresponding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캐나다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원주민과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이 진화되도록 비를 속히 내려주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카오우카 땜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카오우카 땜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카오우카 땜 붕괴 하소서 카오우카 땜 붕괴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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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위하는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법안을 막아주소서 다음 세대가 각종 죄와 음란, 탐욕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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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안에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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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반트 지역 레반트 지역에 속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이 다시 보금화되게 하소서 성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바람잘날이 없는 분쟁으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시리아 레바논의 내전이 속히 종결되게 하소서 분쟁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나오게 하소서 그리스도 앞에 모두 나오게 하소서 국회에서 발의된 동성훈 법제화를 막는 기도 정의당에서 동성훈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소서 입법 요구 중인 가족 구성권 3법인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견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소서 수고하소서 대한민국 교수님의 반대의견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소서 이동시의 반대의견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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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